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당대표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권영세입니다. 총선이 두 주 가까이 지났지만 늦게라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영거푸 당선되면서 5성 고지에 오르셨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약간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 결국 승리했고요. 21대, 22대 둘 다 접전이었다고는 하지만 22대 때는 900표 정도 차이였는데 이번에 한 6천 표 정도 차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에 출구조사 때부터 마음이? 이게 좀 롤러코스터 같은 면이 있습니다. 선거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앞설 거라 예상이 됐는데 여러 가지 여당의 악재가 생기면서 좀 내려갔죠. 그래서 박빙에서 심지어 직전 여론조사 KBS에서 나온 건 제가 10% 가까이 지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에서 한 1% 지는 걸로 나왔는데 사실 출구조사가 국회의원 경우는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5번 선거에서 이겼는데 말씀하신 듯이. 그중에서 2번까지 포함을 해서 3번이 출구조사에서 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 졌는데 막상 개표를 완료하고 보니까 한 5%가량 이겨서 이건 제가 선거에서 거의 제일 많이 이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안도했고 그다음에 결국은 선거가 특히 기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지역에서 뭘 했냐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거는 제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심판론이 거셌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을 용산에서 하고 공식선거운동 피날레도 용산에서 했습니다. 정권심판론의 상징적 장소인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정작 그 용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또 이겼습니다. 정권심판론의 한복판에서 승리하신 요인 뭘까요? 글쎄요. 제가 선거라는 게 언제나 힘들죠. 선거운동이 물리적으로 힘든데 이번 선거가 특별히 정신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용산의 대통령실이 옮겨온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심판론에서 용산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사실 힘들고 더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겨서 다행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권심판론이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 200 몇십 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후보에 대한 평가 측면이 사실은 외부적인 것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지역에서 지난 4년간 제가 용산 초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용산 주민들께서 정권심판보다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한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할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더 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용산군에 동이 여러 개 있잖아요. 동별로도 좀 골고루 득표하셨나요? 네. 우리가 16개 동이 있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동에서 지고 또 적은 동에서 많이 이겨서 승리를 하고 이런 거였었는데 이번에는 8개 동 지고 8개 동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재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이태원 1동 2동 거기 두 동에서 모두 이겼다는 데 대해서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물론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이 거주하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태원 1동 2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고 상권이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태원 상권 부분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태원 돈과 직접 상관이 없는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을 비롯해서 더 많은 노력들이 여야할 것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거 공범을 해서 대통령 사진을 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마 정권심반원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빨간 잠바보다는 하얀 잠바 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끝까지 윤 대통령 사진을 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선 공범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제사진 위주로 가는데 제가 이 정부를 만드는 데 좀 핵심적으로 관여했고 또 첫 통일부 장관으로 이 정부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사진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색깔은 우리 당이 빨간색이니까 그냥 빨간색을 입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당대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직입적으로 당권 도전하십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저께 우리 당선자 총회가 두 번째로 있었고 그 전에 이번에 당선되지 못하신 분들 모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걸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누가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어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민심으로부터 이렇게 처참하게 외면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우리가 뭘 잘못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연구와 어떤 정답을 추출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로 오래 했으니까 의원님 말씀에서 아마 심각히 고려하고 계시다는 느낌은 지금 받았거든요. 윤상현 의원은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치고도 여당이 이렇게 한가할 수 있나 당 지도부를 폭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절박함, 위기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같아요. 동의하세요? 내부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굉장히 걱정들이 많고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그런 모습이 조금 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준열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 사령부를 폭파하라라는 말을 인용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지도부에서 안 된다면 우리 당원이라든지 우리 풀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지적한 거라고 보는데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좌표 설정부터 세려해야 된다. 어저께 오신환 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맞장구 쳤냐면 리모델링으로는 안 되고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지금 키를 잡느냐보다도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는 좀 심각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최근에 백서 얘기가 나오는데 총선에서 백서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그룹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듣느냐. 이런 부분들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당의 어떤 패배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 백서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국정 쇄심방향 논의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 아마 조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만났다기보다는 소통은 가끔씩 합니다. 자주는 안 하고 제가 필요한 때는 하는 편인데 그렇게 자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참패한 상황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당도 책임이 있지만 정부도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정부의 핵심적인 보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핵심적인 보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들의 후임을 뽑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의 인물, 어떤 종류의 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추천하신 건 아니죠? 그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코멘트요? 가능성이 있네요. 자, 그러면? 네, 뭐 사람들 얘기가 여러 개 저기 나오다 보면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정진석 의원은 그 안에 제가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거의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서의 정진석,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노련하다. 노련하다. 노련 속에는 그게 단순히 경험만 많다가 아니라 그 경험에는 이게 어떤 때는 소통이 더 필요하고 특히 소통도 어떤 때는 여당과의 소통, 어떤 때는 야당과의 소통 이런 부분, 혹은 동시적인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아는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번 인사안 발표할 때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게 눈에 띕니다. 질문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질문도 받고 소개도 이른바 발표도 대통령이 직접 하고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저도 처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누가 대신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이라서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똑같이. 정무수석.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좀 앞으로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에 어떤 의지에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예측하건대 그런 모습이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용산 참모들에게 한 메시지다. 국민이 좀 더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다. 정치하는 대통령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하면 우리가 사실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를 저는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정책을 국민들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은 더 찬성하도록 만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줄이고 해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정책의 어떤 내용 그다음에 결과로서 실천하는 것 이런 것만 접보지를 않고 실천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관찰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 사안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에서 아마 거기서 많은 결과물이 도출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큰 차이들이 두 분이 만난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되거나 이건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저는 그 만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는 거기에 논의됐던 내용 중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적절한 타협도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만남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만남들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게 전화로 되는 소통이든 직접 또 만나서 하는 소통이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정치가 그야말로 다시 복원될 수 있는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정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싸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또 국무총리 인선이 딱 걸려 있고 국회 인준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아마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생각이 있으시냐고. 그런데 그건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은 제가 무슨 거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어디 낭설이라고 표현한 게 제가 제안을 받은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안을 받은 게 없으니까 거절이든 수용이든. 사실과 다르다 말씀하신 거죠? 제안을 받으시면요? 그거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왜 정치인들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잘하는 정답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고요. 어쨌든 총리는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전에도 제가 다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5월 30일부터 새국회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총리는 새국회랑 일을 할 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도 새국회랑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5월 말 정도까지 좀 시간을 두고 숙고해서 지명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야당의 어떤 의사도 좀 반영되는 것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통과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야당의 의사를 받아야 될 거고 아마 이번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회동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당부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포함한 비대위원들 대통령실 오찬 초청했는데 한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 어렵다고 해서 이제 회동이 불발됐어요. 사실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초청을 거절한 건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한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인가요? 서운한 점이 있었다. 두 다리 건너서 연락이 갔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갔든 그다음에 시간 텀도 너무 쇼 노티스다. 금요일 날 연락해서 월요일 날 점심 먹자 그러는 거는 너무 예의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하는데 대통령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금요일 날 연락해서 월요일 날 약속을 잡았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고 이러는 거는 그건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원세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난할까요? 글쎄요. 우리 홍 시장님은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때 개인적인 이유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본인만이 제일 잘 알겠죠. 김영우 전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돌을 던지는 게 말이 되냐. 어느 부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냐. 어느 부분이 기여가 있냐. 이게 좀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 같은데 김영우 전 의원은 그나마 한 위원장의 지원 유세로 나름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이번 선거를 거치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비대위를 설치해서 우리 선거 패배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백서도 만들고 우리가 이걸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 민심을 얻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책임론으로 따지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책임론은. 물론 여기에 정부도 책임이 있고 당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후보들도 좀 더 열심히 안 뛴 책임들도 있고 이러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책임의 비율이 누가 더 많냐. 그리고 구체적인 책임은 당에서 누가 져야 되고 정부에서는 누가 더 져야 되냐.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형식보다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갔어야지 우리가 민심을 더 회복할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의석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져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08석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있게 되면 잘못하면 개헌저지선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의원장하고 용산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분들도 이런 부분까지 전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반드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 2016년에도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내부가 서로 조금씩 조금씩 참아가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반성과 거기에 대한 극복. 이런 식으로 가야지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공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더 공이 없다는 얘기 혹은 누가 더 책임이 있다는 얘기로 흘러가게 되니까 그런 식의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올린 글을 보니까 한 전 위원장이죠. 정치 재개에 대한 어떤 의지는 있구나 이렇게 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쉬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1대 국회 시대정신이라 그럴까요? 21대 국회는 이런 국회가 돼야 된다. 짤막하게 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22대 국회는 진전, 민생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보복, 사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특히 조국개혁신당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조국개혁신당인 거고 또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민심, 진전 이런 것보다는 어떤 감정, 보복 이런 쪽을 넘어 앞세우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우리가 넘기고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물가부터 시작해서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 국회가 22대 국회는 답을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